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급진적 리버럴 가치로부터 벗어나 러시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미국인을 위한 아메리칸 빌리지가 내년에 모스크바 교회에 조성됩니다 상트 베제르부르크에 설린 국제법률 포럼에 참석한 이주전문 변호사 티무르 비슬란 그로프가 밝힌 내용입니다 비스타로펌의 변호사 비슬란 그로프에 따르면 아메리칸 빌리지의 규모는 일단 200가국 규모입니다 그는 이주 희망자의 대부분은 정통 기독교인으로 미국인도 있고 캐나다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러시아 이민을 갈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정부는 이미 건설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민 희망자는 스스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이민법이 까다롭고 관료주의 장애를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부진은 모스크바 교회의 세르프호프 지구입니다 비슬란 그로프는 러시아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수만명이 러시아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구에 만연한 극진 좌파 리버럴 가치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러시아를 동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무려 70개의 젠다가 있는데 이런 풍조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최적지로 러시아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슬란 그로프는 또 자녀가 많은 미국 백인 가운데 전통적 카톨릭 신자들이 본국에서 잠재적 테러 분자로 간주되면서 러시아 이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fbi는 2월 공개된 한 메모에서 전통적 카톨릭 신자들을 인종주의 동계의 급신주의자로 낙인 짓기도 했습니다 베슬란 그로프는 미국의 전통적 카톨릭 신자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전통 카톨릭 신자들이 파티마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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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